전북 정읍 블루베리 초특가 판매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 상품. 전북 정읍 블루베리 초특가 판매합니다. 1kg 이상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5kg 이상부터 구매시 무료배송 혜택을 드립니다. 배송일 6월 13일부터 생산순차적 배송 소진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배송불가 기타 기상학화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 1kg당 29,000원. 의 1kg당 25,900원으로 할인 5kg 무료배송. 전북 정읍 블루베리 초특가 판매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